네 장도연님 어서오십시오. 네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뭔가 멋진 도도한 도시여자 같은 컨셉이신 것 같아요. 오른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다. 네 왼쪽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 장도연님은 여자 예능인 부문과 여자 웹예능 부문 2관왕에 되셨습니다. 네 한번 저희가 상패와 꽃다발 드리고 한 번 더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정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정면 한번 보시겠습니다. 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. 아 네 감사합니다.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너무나 도도한 도시여자 너무 멋있네요.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. 여자 웹예능 MC 부문에 개그만부문까지 너무나 축하드립니다. 아 아닙니다. 너무 부끄럽고 저희 집에 경사 같네요. 엊그저께 어버이날이라 제가 이제 집회를 못 가뵀는데 큰 효도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.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없죠. 그럼요. 특히 최근에는 살롱 드립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장도연씨의 MC 능력에 감탄을 든지 못하고 있는데요. 아닙니다. 아니 장도연씨를 뵙기만 하면 다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. 아 아니 저희가 화제될 만한 분들을 모시는 거지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. 아 또 장도연씨께서 또 잘 리드하시니까 아닙니다. 그래도 살롱 드립에서 이렇게 또 모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마음속으로. 네 그렇죠. 네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영상편지나 한번 제안을 하실 수 있거든요. 아 저희는 뭐 사실 어느 분야고 다 가리지 않고 그냥 그 제 오프닝 멘트인데 입 털고 싶은 분들은 언제나 환영이기 때문에 늘 문을 두려주세요. 다 열려 있습니다. 네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시상시장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